DS 오토모빌, 이하 DS, 이 완전 변경을 거친 프리미엄 해치백 모델 DS사를 국내 출시했다고 시비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DS사는 DS가 2014년 브랜드 독립 이후 글로벌 시장의 네번째로 내놓은 완전 변경 신차다. 이 모델은 패치백과 쿠페형 SUV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스타일이 차체, DS 이토글 및 DS 에어, DS 스마트 터치 등 최신 DS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은 프리미엄 C 세그먼트를 새롭게 정의하는 외관과 특유의 수세 마감 처리가 돋보이는 세련된 실내 공간이 조화를 이뤘다. 외관의 전면부는 DS 윙스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육각형 그릴이 헤드램프와 그릴을 연결해 압도적인 존재감을 완성한다. 주간 주행등부터 헤드램프까지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웰컴라이트, 바닥에 DS 로고를 비춰주는 사이드 미러의 프로젝션 램프도 적용됐다. 상대 차량을 감지해 조사각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매트릭스 풀 LED 헤드라이트는 디자인 완성도 뿐만 아니라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 차체에 비해 긴 보닛과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인, 극단적으로 짧은 리어오버에는 공기저항을 낮춰 역동성을 추구한다. 매립형으로 설계된 플러시 도어 핸들은 공기역학적이며 고급스럽다. 콤팩트한 차체와 맞물린 19인치 알루미늄 휠과 미세린 E 프라이머시 타이어는 가볍고 매끄러운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후면부는 가파르게 내려오는 루프라인과 넓은 리어 핸더가 역동적인 형상을 완성한다. 3D LED 리어램프는 뛴 유리창의 리플렉티브 디자인과 함께 DS 많이 마른 목골 문양을 새겨넣어 유니크함을 표현했다. 여름 게이 LED를 포함한 리어램프는 시권실 타입의 방향 지시 등으로 고급감을 더했다. 실내는 고급 소재와 장인정신으로 완성했다. 시기 메이커에서 사용하는 정교한 응각 표면 장식인 기옷의 기법과 정교한 마감이 균형있는 조화를 이뤘다. 도어 트림에 위치한 윈도우 스위치부터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중앙 제어 시스템, 센터 콘솔 주변, 스티어링 휠의 버튼까지 기옷의 기법을 적용해 특별함을 선사한다. 새로운 공조 장치 DS-AIR는 송품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돼 고급스러운 미니멀리즘을 강조했다. 기어 변속기를 대체하는 DS-E 토글 스위치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성에서도 이점을 지녔다. 도어 트림은 일체형으로 설계된 도어 핸들과 윈도우 스위치, 송풍구 등의 요소 하나하나가 인체공학을 고려해 매끈하게 설계됐다. 첨단 디지털 사양도 적용했다. 7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인치 FHD 임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이를 조작하는 5인치 DS 스마트 터치는 차량의 모든 기능과 임포테인먼트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DS 스마트 터치는 센터 콘솔의 위치에 중앙 모니터에 팔을 뻗지 않고도 각종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 새롭게 적용된 3세대 EMP2 플랫폼은 넉넉한 거주 및 적재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동급 프리미엄 세그먼트 중 가장 넓은 이열 레그룸 159.7mm를 확보했으며 적재 공간은 뒷좌석 폴딩 시 최대 1240L까지 확장된다. DS 사는 총 14개의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해 다양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레벨 2을 제공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운전자 주의 알람 시스템,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 전방 충돌 알람 시스템, 사각지대 충돌 알람 시스템, 전,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적용됐다. 리볼리 트림은 비전 360,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클린 캐빈 시스템 등 프리미엄 브랜드 소비층이 선호하는 품목을 마련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과 속도, 교통 표지판, 운전자 보조 장치, 미디어 정보 등을 압류리 창에 두형해 주행 중 시선 분산을 방지한다. 키빈 시스템은 AQS, 에어 퀄리티 시스템, 외부 센서와 실내 CO 센서 및 PM2 입자 센서를 사용해 공기 오염도를 평가하고 힙필터와 함께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파워트레이는 직렬 4기통 1.5L 블루히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최고 출력 131마력, 최대 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6.2kgm, 도심 14.9kgm, 고속도로 18.1kgm다. DS사는 트로카데로, 리볼리 등 두가지 트림으로 구성됐다. 파워트레이는 상위 트림인 리볼리부터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5,160만원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DS사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최고의 디자인,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성능을 추구하는 프리미엄 해치백이라며, DS사를 통해 DS가 만들어낸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프랑스만이 감성 품질을 경험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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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